야 얘는 뭐 계급이 다 높냐? 얘 안 익숙해서 그런겁니다 키보드의 장점이 삑사리가 없지 키보드는 누르는거기 때문에 근데 누르면 안좋아 아프네 자 차분하게 자분하게 끝냅니다 야 170승기 이 터너리가 쩌나 K.O. 라운드 3 파이트 어 뭐야 야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심한거 아이가? 온토 사이에 머슬버스터 들어갔는데 그걸 푸냐? 와 인간이야 너무한거 아이가? 인간적으로 그거 푸는건 너무한거 아이가? 와 그런거 푸냐? 괴물이야 크로 우기 끝 끝 아 아 이거 꺼냈나 차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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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히 준비를иля 했 mel protected 전격 wasting 아 역시 이런거 쓰면 안 돼 아 이럴 줄 알았다 꼭 이러더라 아 다행이었는데 아이씨 다행인거 뭐야 아 눌렀는데 양평 아 잘한다 아이씨나 짜증나네 아 다행이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야이씨 존나 짜증나네 올라가지마 아이씨 다행이네 아ilia 안플레이야 아하하 박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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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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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